자바 같은 경우는 특정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사용하고 중요합니다.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무관, 상관이 없어요. 왜?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요. 자바라는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 독립적입니다. 이래서 자바가 각광을 받는 거죠.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바로 자바 언어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여주고 무슨 언어이냐라는 거죠.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없이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ASP인데요. 액티브 움직인다. 실행된다. 어디에서? 서버에서. 그 다음에 페이지. 줄여서 ASP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이 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되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스크립트 SCRIPT 스크립트가 쓰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P,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되는 거고. 중요한 건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액티브 서버.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서버 액티브예요. 그리고 HTML, 하이퍼텍스트 마컬 랭기지 문서의 명령어를 갖다가 삽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PHP 같은 경우 얘는요.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에서 다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PHP, 윈도우, 유닉스, 리닉스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고. 그 다음에 JSP,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이제 서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ASP, PHP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HTML5, 하이퍼텍스트 마컬 랭기지. 웹표준 언어. 웹표준 언어. WEB, 웹.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웹표준 언어가 바로 HTML이잖아요. 뒤에 이제 5가 붙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와이드 웹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생성 언어.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HTML.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웹표준 언어. 그럼 HTML5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HTML 앞에 다이나믹. 다이나믹. 동적인 DHTML이라고 불러요.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동적인 HTML. 그러면 DHTML이 되는 거고. 스타일 시트를 도입해서 텍스트에 폰트, 글꼴.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색상. 여백. 등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동적인 HTML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D가 붙었다라는 거고.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에 있는 코볼에서 이 B가 비즈니스의 단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코볼은 최초로 개발된 고급 언어예요. 그리고 사무처리용 비즈니스, 커먼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랭기지거든요. 이 당시에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코볼은 최초로 개발된 그 시점에서의 코볼을 뜻하는 거예요. 2번에 자바라든가 스몰턱, C++는 객체 지향 언어 맞다라는 거고. 다음 중 W3C, W3C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뜻하는 거예요.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X 없이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의 표준 언어는 마지막에 웹의 표준 언어는 뭐예요? HTML, 그 다음에 5,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8번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거고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언어는 그러면 HTML에다가 동적인 다이나믹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DHTML, 정답은 2번에 DHTML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6 주소 가겠습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없으면 인터넷이 결국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고 그리고 IP 버전 6인데 가기 전에 IP 버전 4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4, 버전 4, 6가 나오기 전에 버전 4,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예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32비트 2, 3, 4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4, 3, 2, 4는 32비트 그 다음에 얘는 8비트씩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부분 4, 8, 3, 2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점으로 구분을 해요. 점 이게 시험 문제에서도 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 2, 3, 4 거꾸로 4, 3, 2 그 다음에 8비트씩 4부분 4, 8, 3, 2 나오죠? 그 다음에 점으로 구분한다.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6 가겠습니다.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6비트씩 IP 버전 6잖아요. 얘는 16진수로 표현해요. 16진수로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뭘로 구분한다? 점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IP 버전 6는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 콜론 이걸 또 세미콜론이라고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IP 버전 6 128비트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엄청 잘 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P 버전 6하고 4는 호환이 돼요. 이거 호환이 안 되면 엄청난 혼란이 초려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습니다. 호환이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진수로 표기를 해요. 16진수로 표기한다. 16비트씩 8부분 16진수 표기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고 이 센텐스 그대로 맞다 틀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이게 맞다 틀다. 나와요. 조심하시고 또 하나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의 개수가 약 43억에 4제곱이에요. 엄청나죠? 43억에 4제곱 그럼 IP 버전 4는요. 그냥 43억이에요. 얘는 약 43억 43억 물론 43억도 많지만 이제 우리가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나오므로 해서 모든 사물에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IP 버전 4 43억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가 나온 거죠. 43억에 4제곱이니까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케스트 유니케스트 1대1 개념 애니케스트 얘도 1대1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멀티케스트는 멀티 많다니까 1대다 1대엔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시험 문제에서 IP 버전 6의 주소체계는 유니, 애니, 멀티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나와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인증 서비스라든가 비밀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거듭 강조해드리는 거 IP 버전 4하고 6 호환성이 좋다라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IP 주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IP 주소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우리 IP 주소는 우리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부르기 힘드니까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름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부르기 문자로 만든 게 바로 도메인 네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네임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국제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는 ICANN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 지능원 키사라고 그러죠. 키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맞는 거고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4 주소와 IP 버전 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IP 버전 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고 IP 버전 6는 4와 호환성이 뛰어나며 호환성 뛰어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28 비트의 주소를 사용해서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 IP 버전 4는 약 43억 됐네요. 50번 다음 중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맞잖아요. IP 버전 6 두 번째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잖아요. 콜론. 그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유니케스트 멀티케스트 애니케스트 등의 세 가지 주소 체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센텐스 그대로 나옵니다. 네 번째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맞는 거죠. 51번 다음 중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정답은 바로 그냥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64비트 128비트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 IP 버전 4와 호환성이 낮다. 이름은 못 쓰죠. 그 다음에 IP 버전 4에 비해서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다. IP 버전 4하고 6 개념은 전송 속도 개념이 아니에요. 주소 부족 문제 해결 개념이다라는 거.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비트맵 방식이 있는데요.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요.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레스터 이미지 방식 비트맵 그래서 외우는 방법 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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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비레 비트맵은 레스터 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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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요.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의 집합 우리가 점의 집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픽셀이라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카메라 화소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픽셀입니다. 번역을 하면 화소예요. 화소 점의 집합 픽셀 화소로 나타내는 게 바로 비트맵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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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맵은 레스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고해상도인데 단점은 있죠. 파일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얘는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엘리어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없애주는 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긴다.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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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비레 비레 비트맵은 레스터 방식 그 다음에 비계 계단 현상 시험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용이하다. 고해상도 표현이 좋다. 결론적으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 같은 의미고 포토샵이라든가 페인트샵 프로 요즘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페인트샵 프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시험제에서 종류를 잘 물어봐요. 비트맵은 BMP 비트맵 그 다음에 JPG PCX TIF PNG 그 다음에 GIF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비트맵 방식입니다. 구분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방식이 있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벡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러 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 플래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WMF AI CDR 이런 것들이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혼돈 오지 않도록만 암기해 두시면 되는 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으로 비트맵 방식이 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 벡터죠. 벡터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거 볼까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계단현상이 생긴다. 비계 기억나시죠? BMP GIF JPEG 비트맵 방식 맞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할 수 있다. 비트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53번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벡터예요. 이제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벡터 맞고 픽셀을 사용해서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픽셀 화소 이거는 뭐예요? 비트맵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번째 대표적으로 WMF 벡터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는다. 벡터 벡터 5번 5번 54번 5번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 레스터 방식은 뭐예요? 비례비례비례비례비례 비트맵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된다.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 맞는 거고 픽셀 단위 화소 그 다음에 3번의 WMF 는 뭐예요? 벡터잖아요. 벡터 그래서 정답은 WMF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네번째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벡터 방식 레스터 방식 인제 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이라는 건 뭐냐면 이 R, E, N, D, R 렌더가 무슨 뜻이냐면요.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만들다 메이크 의 뜻이 있습니다. 메이크 만들다 렌더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3차원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체감 있게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의 질감 우리가 3차원의 느낌을 주려면 그림자라든가 명암 그 다음에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해가지고 3차원적인 사실감을 갖다가 추가해 주는 거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렌더 만들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입체감 있게 만든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3차원의 질감 그림자 색상 명암 농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사실감 이러면 다 렌더링이에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더링 디더라는 거는 뭐를 결정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망설입니다. 어떻게 색상을 표현할지 망설이지 말고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디더링 라고 하는 거예요. 디더링 디더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 인터레이스 인터레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겹쳐서 나타나는 거 엮이다 뭐 설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싹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인터레이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핑 M-O-R-P-H 모프가요.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하다 그래서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변화 변하다 모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영화에서 특수효과를 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모핑 시험이 잘 나와요. 모프가 무슨 뜻?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번에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엘리어싱 엘리어싱이 계단현상이거든요. 계단현상을 안티 없애주는 게 안티엘리어싱이에요. 그래서 3D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함으로 해서 바로 이 부분 계단현상을 뭉개버린 계단현상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계단현상을 뭉개버린다 계단현상을 없애준다 그 다음에 계단현상이 생기는 거는 비트맵이에요. 뭐예요? 벡터예요. 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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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맵이 계단현상이 생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미지 가장자리에 계단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계단현상이 엘리어싱 최소화 없애주는 거 안티 그죠? 4번에 안티 엘리어싱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서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계단현상을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 변화 등과 같은 3차원의 질감을 넣음으로 해서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건 뭐예요? 렌더링이잖아요. 모델링 그러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디더링은 디더 무슨 뜻이 있어요? 망설이는 거잖아요. 뭘 결정을 못해서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 색을 표현하지 못할 때 망설이는 형태 디더 여러 컬러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 디더링 맞는 거고 다음 4번에 모핑 모프가 무슨 뜻이 있다? 변하다 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57번 다음 중에 애니메이션의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모프 무슨 뜻이 있다? 또 나왔죠? 변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해서 바로 이 부분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변하다가 영어로 뭐다? 모프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중심 중심추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 허브라는 거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해선이 연결된 각 해선이 모이는 집선장치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집선 모이는 거잖아요. 집선장치로서 각 해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그게 바로 허브예요. 그 다음에 라우트 라우터라는 건데 이 라우터는요.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마 그런 뜻이 있어요. 장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최적의 경로를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라우터 최적의 경로 이러면 라우터입니다. 그 다음 브릿지 무슨 뜻이지? 달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달이 역할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예요. 독립된 두 개의 랜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브릿지 그 다음에 리피터 반복하다 리피트 앤 리피트 기억나시죠? 반복해주는 건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먼 거리를 전송을 하면 신호가 약해져요. 감세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재생 신호를 재생시켜주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 리피터라고 합니다. 리피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게이트는 문 웨이 길 뭐예요? 우리 공항에 가면 게이트 있잖아요.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 관문이란 말이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우리가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그게 바로 게이트웨이고 독립된 두 개의 렌은 브릿지예요. 이 차이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58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게 되면 신호가 감세되므로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해지는 네트워크 장비는 뭐다? 리피터 네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59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항상 가시면 돼요. 뭐예요? 서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이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60번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우터 장거리 경주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바로 이거죠. 최적의 경로 라우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허브 중심 역할 중심축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라는 거 각 해선을 통합관리하는 장치다 허브 맞는 거고요. 3번에 브릿지 독립된 두 개의 랜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조라 그래요. 변조 변조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의 모 모듈레이션 의 모 그 다음에 변환해서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복조라 그럽니다. 복조 복조 복조는 모듈레이션 의 반대 디 디 디 모듈레이션 이예요. 이렇게 디 모듈레이션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은 브릿지가 아니고 모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4번의 게이트웨이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관문 역할하는 장치 근거리 통신망과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